여긴 도대체 어딘거지? 얘들아 안녕! 난 스폰지밥이야! 따! 따! 네 반갑습니다. 스폰지밥 역을 맡고 있는 성우 전태현입니다. 우리 둘은 완전 짱 어울려요! 집게리아에서 버거를 만들고 있는 스폰지밥이라는 친구예요. 되게 쾌활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정말 보면 그냥 같이 신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소유한 친구예요. 하하하! 안녕하십니까! 스폰지밥의 플래그톤 역을 맡고 있는 성우 박만영입니다. 그 안 어딘가에 개살버거 비법이 있겠지? 개살버거 비닐을 빼내기 위해서 가장 악당스러운 짓들을 많이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저는 성우 정재현입니다. 여기 이 은하계를 쭉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어! 보통 돌고래가 아니고요.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를 무려 만년 동안 지켜온 어떤 그런 신과 같은 존재인데요. 신에서 래퍼로 전직을 하게 되는 아주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. 이번에 버거수염 역할을 맡게 된 성우 송준석입니다. 스폰지밥이 땅 위로 올라와 가지고 여러 가지 모험을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캐릭터로 알고 있거든요. 우리 인간 세상에 와서 또 인간들과 함께 모험을 즐기게 돼요. 기존과 다르게 3D 형식이기 때문에 정말 그림들이 또 재미있고 모험과 악당을 물리치는 스펙테클한 어드벤처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. 스폰지밥 3D 영화 개봉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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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은 바닷속 스폰지밥이 더 커지고 더 생생하게 바다 밖으로 나왔다. 새로운 세상 거대한 모험 깜짝 놀랄 변신 스폰지밥 3D 설날 극장에서 만나요